이 쇠구슬 사진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8월 최대의 과학잡지 네이처지에 실린 자성플라론입니다. 네이처지에서 이 사진을 표지로 넣은 이유는 이 자성플라론이 초전도 현상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초전도 현상입니다. 초전도, 영어로는 슈퍼컨덕터라 불리는 이 현상은 어떤 특정 조건에서 도체의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초전도 현상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체는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말하는데요. 이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 때문에 수많은 전자기기의 성능에 큰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학생분들은 저항이 적은 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좀 더 필요성을 느끼기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30만원짜리 똥컴으로 배그를 풀옵션으로 못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 저항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CPU의 클럭수가 이미 지금보다 훨씬 더 후졌었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CPU가 이미 3GHz 근처를 찍었는데 아직도 오버클럭 없이 CPU의 클럭수가 5GHz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CPU의 클럭수가 매년 거의 2배씩 상승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286 컴퓨터 때부터 경험해본 저로서는 당연히 10년 후만 되면 CPU의 클럭수는 10GHz를 가뿐히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다닐 선생님이 저항을 더 줄일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CPU의 클럭수는 4GHz 때가 한 개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CPU 클럭수가 매년 W로 늘고 있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닐 선생님 말씀대로 오버클럭 없이는 현재 10년이 넘도록 4GHz 때에서 CPU의 클럭수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저항이 낮은 도체의 중요성일 피부로 좀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면 대체 이 망할 저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전기라는 건 전자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항이 안 생기려면 전자가 이동하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장애물이 없는 도체를 만들면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상온에서는 정말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온도라는 것은 분자들의 떨림입니다. 즉 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온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에서는 전자가 지나가는 길목을 분자들이 떨리면서 즉 운동을 하면서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섭씨 영하 270도 정도 되는 한마디로 온도가 거의 없는 환경 즉 절대 영도 근처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BCS 이론이라고 부르며 이 이론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섭씨 영하 24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슬슬 소름돋는 얘기를 하자면 하지만 최근에는 이 BCS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온 초전도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는 절대 아니고 뭐 영하 150도, 영하 200도 뭐 이런 온도지만 기존의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BCS 이론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이런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신기한 일인 거죠. 심지어 이전까지는 이 초전도 현상이 이렇게 새로운 물질의 발견으로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 가능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영하 1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가능했지만 올해 5월 시카고 대학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리고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기존 기록보다 50도나 높은 영하 23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젠 거의 가정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 수준에서 초전도를 일으키는 물질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초전도 물질의 발견은 엄청난 물리학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는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은 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가속시켜서 수소를 헬륨으로 핵융합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케이스타는 플라즈마 온도 1억도에 달성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핵융합이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에너지 걱정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케이스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에는 초전도 코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타에서 사용하는 토카막이라는 장비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둬두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초전도 코일을 이용한 자기장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높이려면 전류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전류가 많아질수록 저항이 존재해서 그 저항 때문에 발열이 커지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장을 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공식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인데요. 재미난 건 초전도 현상은 저항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저항을 완전히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무한히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 발전에서 성능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자기장의 세기와 컨트롤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도 결코 불가능한 공상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직 인류는 이런 상온에서 초전도가 일어난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번에 발견한 상온 초전도 현상으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초전도 현상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직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